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강형욱과 최근까지 일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강형욱을 옹호하는 발언을 남겨 관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형욱 대표님은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라며 보듬컴퍼니 내 cctv가 직원 수보다 많다는 주장들에 대해 어느 누가 일 안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라고 강경하게 말했는데요. 이어 강형욱이 직원들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거다. 그리고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닌 배변 봉투 상자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라고 밝힌 bc는 강형욱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없게 최고 대우를 해줬다.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국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도 체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며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째서인지 cctv에 대한 주장이 서로 또 나뉘네요. 한 명은 어쨌든 직원들 감시용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직원 감시가 아닌 강아지 훈련 용도라고 말이죠. 그를 본 누리꾼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역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발 옹호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글이 사실이면 왜 해명을 안 하냐. 통로된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비슷하다 강형욱 지인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옹호글을 보고 보듬 컴퍼니의 반려견 교육을 맡겼던 보호자가 반박 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자신을 보듬 보호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제가 본 훈련사들의 처우에 대해 쓸 결심을 하게 됐다. 대표님과 마주할 때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엄한 보스인가 보다 했는데 커피나 음료수를 사드려도 바로 먹지 못하는 모습이 의아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형욱 대표와 수잔이사는 우리 보호자들에게 교육 중단 직전까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할인해 회원을 받았다. 보듬 닫는 마지막까지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리 있는 훈련사들을 해고 통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끝으로 훈련사님들 그만두실 때도 험담이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보듬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우리 보호자들 위로하고 떠나신 분들이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형욱의 입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그가 출연 중이던 kbs계는 훌륭하다는 결방을 하게 됐고 강형욱과 관련한 전 직원들의 폭로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강형욱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2일 밤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그의 움직임은 없었죠. 대신 보듬컴퍼니의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강형욱이 사무실 건물과 훈련장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폐업 수순이라 봐도 무방한 것인데요. 또한 kbs 관계자는 여전히 강형욱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주 방송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걔는 훌륭하다 측 관계자는 강형욱 훈련사가 입장 표명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저께까지는 통화를 하며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들었지만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 같다.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걔는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걔 훌륭 측은 강형욱의 입장이 나온 뒤 대처를 할 예정이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는 침묵의 속이 타들어갈 뿐입니다. 때문에 걔는 훌륭하다는 강형욱 훈련사의 입장 표명에 따라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인 만큼 프로그램 폐지, 제목 변경 등도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특히 한 매체가 kbs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걔는 훌륭하다 측은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는 있어도 제작진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걔는 훌륭하다 측은 저희가 강형욱 훈련사에게 언제까지 입장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일인 만큼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강형욱 훈련사 본인 다음으로 걔는 훌륭하다 제작진이 가장 고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주는 촬영이 없고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인 만큼 제작에 큰 결정적인 변화는 없다. 폭로 내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송 강행이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원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훈련소에 입소한 개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반려견 레오까지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점원 셰퍼드 종인 레오는 강형욱 대표가 강아지 때 키우다가 7년여간 경찰견으로 활동한 후 다시 강 대표가 데려와 돌본 반려견입니다. 레오 사연은 방송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까 만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레오가 마지막에 거듬을 못했다.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아실 텐데 더운 옥상에서 분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긴 게 전부였다.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자 애견인들은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레오의 주치의였던 수의사가 반박 의견을 냈는데요. 수의사 시시는 레오의 주치의로서 지켜본 바는 사실과 다르다. 너무 사람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시는 당 대표가 2019년 레오를 데려와 어렸을 때 병원에 왔는데 기억하느냐고 묻더라. 레오는 2019년 이미 10세 노견이었고 척추 변성, 만성 설사, 말레르기 증상 등을 보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레오의 마지막 길을 제가 보내줬는데 진짜 죽기 전까지 잘 관리돼 있었다. 대형견이 후지마비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욕창이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시는 레오가 막판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 마지막에는 뒷다리를 아예 못 써서 걷지 못했다. 강 대표는 담요를 깐 전용 파트에 레오를 넣어서 병원에 오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레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보내줘야 할 때가 왔다. 강 대표가 저보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약속을 잡으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취소했다. 그만큼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레오를 보내줬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수의사로서 욕창 없이 잘 관리했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강형욱 대표가 내 새끼 보내는데 왜 방송을 하겠느냐. 그냥 조용히 보내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지나가듯이 알리겠다고 할 정도로 레오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대형견들은 뒷다리를 전혀 못 쓰면 금방 육창이 생기고 잠깐만 한눈파라도 대소변이 털에 묻어 지저분해진다. 레오는 대형견치고 오래 살았고 강 대표가 굉장히 잘 길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인데요. 앞서 고용노동부는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의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 강형욱을 불러 직권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BS는 기다리고 있고 대중의 분노는 커지는 상황을 침묵만 유지하는 강형욱의 모습에 사업 정리하고 이민 가는 것 아니냐. 회사 폐업하고 이민 가나 강형욱 이민 가려나 등 이민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형욱이 해명할 것인지 해명할 거리는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아무런 해명 없이 떠나는 것일지 아니면 놀라운 반전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